경이로운 소문 함께 하겠습니다. M10W 이형빈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참 고민이 커지는 오늘장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많은 분들 레포트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고민되실 텐데 우리 이형빈 전문위원과 함께 의지를 해보면서 오늘도 함께 풀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AS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텔레칩스 되겠습니다. 이틀 전에 월요일에 받았던 종목입니다. 지금 자리가 7%가 넘어가고 있는 수익률 받아가고 있는데 어제도 우리 AS 들어갔었죠. 16,000원까지 끌고 가자라는 게 추가적인 전략이었고 오늘 16,000원 코앞에서 좀 꺾였더라고요. 지금 자리 어떻게 해볼까요? 우선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로 설명을 드렸었고 또한 최근에는 AI 반도체 관련 모멘텀을 가져가게 되면서 바닷건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고가를 16,000원 부근까지 찍게 되면서 상승세가 좀 나와줬으나 오늘 지수가 지금 외인 기간 대량 매도세와 함께 지수가 좀 밀리다 보니까 오늘 좀 다시금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이런 구간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바닷건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흐름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후에 지속적으로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폭을 반납하고 은봉으로 돌아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를 해야 되냐 지금은 매도를 판단할 시기는 아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바스건 구간을 형성하면서 11선 리바운딩 11선에서 다시금 리바운딩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지수 조정은 봤지만 다시금 눌림이 나오더라도 11선을 지지를 하고 다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자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매도를 판단할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11선 보시게 되면 지금 가격대에 14,500원 정도 부근입니다. 14,500원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면서 14,500원 지지를 한다면 16,000원까지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한번 홀딩해서 가져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이로운 소문 통해서 하루에 두 종목씩 받고 있는데 당일당일 좋은 종목만 AS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텔레칩스가 은봉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 초조하셨을 텐데요. 지금 팔짜리 아니다 답변이 나왔고요. 16,000원까지 계속 욕심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AS로 넘어가 볼게요.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2월 3일 추천주고요. 벌써 21%대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근데 이 종목도 오늘 변동성이 참 컸어요. 분봉으로 보니까 10시 반경에 튀어 올라가서 5,000원 찍고 내려왔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선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창투사 쪽에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는데 창투사 관련주들이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순환매 상승에 따른 후발주자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강한 시세가 좀 나와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지금 장중에 거의 13.8%를 찍는 오늘 또 장대 양봉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지만 일단은 지금 오늘 지수 하락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는 이런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가격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 오늘 14%가량 장대 양봉이 오전에 나왔으나 지수가 밀리다 보니 불확실성 지수 불확실성에 따라서 차이시는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부터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지금 매수를 하셨다면 이 자리에서 따라잡지만 않는다면 밑에서 잡으셨다면 지금 보이자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전부터 최근에 패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패턴들을 보시게 되면 5일선을 깨더라도 단기 2평선을 깨더라도 보시게 되면 11선을 11선의 상승률이 나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미리 매수를 하셨다면 11선이 깨지지 않으면 일단 보유를 하시고 다시금 4,800원 이상 구간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4,800원까지 목표가를 한번 가져가시고 그리고 지지 라인 지금 11선 11선 라인 4,330원 4,330원을 확인을 하시면서 4,800원까지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유서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오늘 워낙 강하게 튀어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 차원에서의 익절을 놓쳤나 싶었는데 아니다. 더 갈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네요. 홀딩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과 좀 가격적인 전략들 체크해 가시기 바랄게요. 자, 세 번째 AS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지난주 슈퍼스윙에서 받았던 종목입니다. SB 인베스트먼트고요. 역시나 목표가 달성했고 25%가량의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분석 좀 도와주세요. 네, S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지금 AI 반도체 관련 기업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해외 지금 AI 반도체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 모멘텀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낙부카드의 관점에서 지금 바닷건에서 지금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차트 한 번 보면서 가깃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낙부카드의 관점에서도 지속 종목이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 이런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AI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하는 모멘텀이 터지게 되면서 지금 상승이 나왔는데 요즘은 또 지금 따라잡는 이런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 일단은 보호의자 영역을 보시고 그리고 오늘 좀 대량거래가 좀 크게 터졌기 때문에 고점에서 크게 터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눌림의 구간이 좀 나올 수가 있다. 이 점을 좀 생각을 하시고 요즘은 또 좀 마찬가지입니다. 11선까지는 이 종목은 11선까지는 좀 갭자리가 좀 크기 때문에 한 5일선 정도로 보시고 지지 라인을 다시금 한 번 2,800원까지 한번 보유를 해서 가져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시는 종목들은 기다리면 다 수익이 납니다. SBA 인베스트먼트도 일단은 홀딩으로 계속해서 가져가 보자라는 관점 AS 들어봤네요. 오늘의 소문 통해서 또 급등주 잡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K-클라우드 사업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AI 반도체 관련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6일에 K-클라우드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이제 내일인데요. 지난해 12월에 계획을 해놨던 부분을 이행하기 위한 공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30년까지 8천억 원 투자한다라는 이야기는 작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텔레칩스도 우리 이 소문에 받아서 급등이 나왔던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의 또 후발주자 어떤 종목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정부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국산 AI 반도체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AI 반도체 관련 기업과 함께 클라우드 관련주들의 당분간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난 12월부터 제가 인공지능 AI 관련주로 셀바스 AI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수납의 상승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도 창조사 관련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AI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해외 지금 AI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창조사 관련주들을 조금 더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에 따라서 오늘도 수납의 상승 아직까지 큰 시세가 나오지 않은 AI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창조사 관련주를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목명은 스톤브리지 벤처스라는 종목입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 같은 경우는 해외 채치피티 오픈 AI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해왔던 기업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모멘텀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모멘텀이 지금 사우디의 진출을 위해서 사우디 국인기업과 지금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직방 직방에도 투자를 한 이력이 있는 이런 창조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작용이 돼서 지금 자리보다 조금 더 업사이드 구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S&B 인베스트먼트랑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DSC 인베스트먼트가 이미 시세가 한번 나왔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스톤브리지 벤처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큰 시세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상향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순환매 상승을 좀 기대를 하면서 오늘 스톤브리지 벤처스를 좀 추천을 드리고 현재 지금 5,76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6,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2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스톤브리지 벤처스 받았습니다. 요즘 창초사 밀고 계시네요. 위원님 앞서 봤던 AS 두 종목뿐만 아니라 핫레트도 수익이 많이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번에 후발주자 종목으로 받아 봤습니다. 목표가는 6,200원 손절가 5,200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의 관심 섹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철강입니다. 위원님 우리 철강은 처음인 걸로 기억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예전에 맞습니다. 우선 철강주를 제가 오늘 처음으로 좀 들고 온 이유는 최근에 지금 철강석 가격이 상승 중에 있고 그리고 3월에 지금 열릴 예정인 중국 양해에서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 부양책과 함께 인프라 건설 확대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건설기계장비주와 그리고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철강 수요가 증가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철강석 가격 상승에 따른 모멘텀 그리고 중국 양해 관련해서 지금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철강주들이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닷건 자리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가대 관점에서 제가 좀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추천 종목명은 금강철강이라는 종목입니다. 금강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철강 가격 상승과 함께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 이벤트가 있을 때 철강 수요 증가에 따른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큰 시세가 나왔었던 이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철강 수요 증가 시에 올해 또 수익성도 좀 개선이 기대가 되는 점 그리고 지금 옆으로 장기 행보하는 구간 낙폭가대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가 좀 가능한 이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한 번씩 되면 제가 최근에 낙폭가대 종목들 잘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같은 지수 조정이 나오더라도 하방 압력이 좀 덜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수가 리반딩이 나온다라면 이런 종목들이 낙폭가대 종목들이 갑자기 튀어오르는 이런 장세다. 그에 좀 부합될 수가 있는 종목이 철강 관련해서 금강철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 바다권에서 지금 장기 행보를 하고 있지만 이런 모멘텀과 함께 업사이드 구간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7,050원인데 7,050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걸 추천드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7,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3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자리에 있는 종목 받았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시세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평가를 해 주셨네요. 금강철강이고요. 목표가 7,700원 손절가는 6,300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공개방송 역대급 시청자라면서요. 오늘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오셨는데 지수가 지금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들어오셨는데 지금 경이노소 방송 보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공개방송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 공개방송 중에 나왔던 추천주들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지수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의 좀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그리고 지금 장중공개방송도 많이 시청하시면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공개방송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뭐 아직 늦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 주시네요. 얼른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 이야기 주시는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경이로운 소문 MCHNW 이형빈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